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한 자치단체장이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단 KBS 보도에 대해 김진아 양양군수가 직접 본인 관련 이야기임을 시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군수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김군수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노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양양군청에서 열린 양양군 창의시책보고회. 김진아 군수는 양양군 팀장급 이상 직원 120여 명 앞에서 시간이 답을 말해줄 거라며 최근 불거진 여성 민원인과 문제를 공식화했습니다. 경찰이 민원인 여성을 대면 조사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지역시민사회단체는 현수막을 개첨하며 양양군수를 꾸짖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김진아 양양군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정의당은 각각 논평과 성명 등을 통해 김군수를 비판하고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김군수는 오늘 오전 일신상의 이유라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검토한 김군수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분은 무산됐습니다. 이딴 사회적 파장에도 김군수는 취재진과 만남을 거부한 채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